비트엣의 디! 와! 비트엣의 디! 와! 비트엣의 디! 와! 이 게임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이 게임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보여주시죠. 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자, 갑시다. 중복 안 됩니다, 중복 안 되고. 말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중복이 안 되고요. 5, 6, 5, 6, 7, 8. 비트엣은 멋있어. 멋있으면 남준이. 남준이는 귀여워. 귀여운 건 태영이. 태영이는 귀여워. 어렵네요.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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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갔다. 자, 태영이는 잘생겼어 볼게요. 5, 6, 6, 5, 6, 7, 8. 태영이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5, 6, 7, 8. 아미는 내꺼. 내꺼는 나? 탈락, 탈락. 아래부터. 콘서트. 콘서트. 재밌으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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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디 외국에서 게임을 케이미라고 한다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쵸. 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쵸. 자, 어떻게 해요. 사실 제가 명소로 끝냈기 때문에 저는 탈락입니다. 자, 그럼 뭐야, 나랑 남준이야? 나도 있어요. 아, 그런데? 두 명인간? 두 명인간 태영이. 아래, 명사도 돼. 게임은 뭐뭐뭐 하면 됩니다. 아, 그렇지. 팀워크. 팀워크. 5, 6, 5, 6, 7, 4. 팀워크은 방탄. 형이지. 아니, 이렇게 가야지. 팀워크, 팀워크. 5, 6, 7, 8. 잠시만. 팀워크은 방탄. 방탄은 빨라. 빠르는 기차. 기차는 빨라. 야, 방탄이 왜 빨라. 달리기가 빠르지. 야, 방탄이 왜 빨라. 방탄아, 아주 빠르지. 방탄 걸음이 얼마나 빠른데. 방탄 빠르지. 자, 고생입니다. 자, 태영이가 먼저 하겠습니다. 5, 6, 5, 6, 7, 8. 겨울은 내 생일. 내 생일은 2월 10일. 내 생일은 2월 10일. 너무 2월 10일. 아니, 되지 않나? 2월 10일. 2월 10일은 뭐 하는 날. 9월 10일이다. 9월 10일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최종 우승자는 바로 태영 씨. 특별 상품은 바로 칭찬 매지컬 바나나이네요. 칭찬 매지컬 바나나가 뭐야? 나머지 멤버들이 나와서 우리 태영 씨 이름을 넣고 칭찬 매지컬 바나나를 한 번씩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저도 할게요. 오케이. 정국부터 이렇게 가자. 5, 6, 5, 6, 7, 8. 태영이는 잘생겼어. 태영이는 멋져. 태영이는 멋져. 태영이는 멋져. 태영이는 굿보이. 태영이는 머리카락이 이뻐. 태영이는 사진 잘 찍어. 태영이는 맘이 넓어. 태영이는 착해. 야, 고민하다가 착해. 다 봐봐봄 이거 좀. 아, 일부러 그랬잖아. 태영이 어때? 착해. 태영이요. 귀여워. 귀여워. 자, 오랜만에 게임을 하기가 너무너무 재밌었네요. 어떻게 다들 어떠셨어요? 아, 수고하셨다. 아, 수고하셨다. 아, 이게 수고하네. shaky는 못해. 발사받아!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